육군사관학교를 35기로 졸업하고 육군제1사단장, 합참작전기획부장, 육군특수전사령관, 합참작전본부장, 합참군사지원본부장 등의 주요 작전관계직을 역임하고 2013년 9월 27일 제38대 대한민국 육군제1야정군사령관으로 취임했다. 2012년에는 노크기순 사건과 관련해 문책을 받고 합참작전본부장에서 합참군사지원본부장으로 전보된 바 있다.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군사대비태세 기간 중인 2014년 6월 19일 동창뜰과의 음주 후 휴게소에서 민간인과 충돌한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자 결국 자진 전역했다. 2014년 6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으로 인한 군사대비태세 기간 중 모교인 청주고교에서 안보 강연을 마치고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다. 술자리를 파하고 술에 만취해 복귀하던 중 휴게소 화장실을 들렀는데 이때 수행원들이 민간인들의 휴게소 화장실 출입을 통제하여 분노한 민간인이 수방사에 민원을 제기했다. 수방사에서는 일군사령부에 민원을 이첩했고 신현돈 사령관은 다음 날 해당 민원인에게 전화로 사과했다.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약 세 달간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. 이 사건으로 인해 2014년 9월 2일 자진 전역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